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센트니의 소개에 이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다이어트 앰플 신제품을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제 여름인데 다들 너무 다이어트 시작하셨죠? 다들 시작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아무튼 더운데 음료수는 조금 땡기고 그래서 제가 또 음료수 대신에 이거 먹고 살을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먹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긴 한데 살이 쭉쭉 빠지니까 이걸 좀 이렇게 어떻게 소문을 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다이어트 앰플이라고 해요 근데 다이어트 앰플 센트니엑스라고 해가지고 이전 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물에 섞어 마시는 그런 레몬주스 맛 약간 그런 탄산수에 섞으면 에이드, 물에 섞으면 주스 그런 맛이 나는 앰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레몬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 기존에 다이어트 주스? 이렇게 하면 양 맛이 되게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양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완전 마트에서 사먹는 약간 레몬 스파클링 맛 음료수?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덥다고 생각하더라도 음료수 생각이 절대 안 나게 물만 먹어도 아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히 목마름이 다 해소된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원래 물을 안 먹는데 뭐 센트니엑스 때문에 물을 좀 몇 병 구입을 했거든요 제 지인들도 다 알 거예요 저 물 안 먹는 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물을 마시면서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고 저도 일반 그냥 물은 못 마시기 때문에 먹을수록 이득이잖아요 짠! 이렇게 간단하게 물에 섞기만 해서 마시면 되거든요 진짜 이게 어떻게 다이어트 주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전 이거 먹고 살이 빠진 게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이게 진짜 허리 라인도 엄청 이거 먹고 살 빠질 정도로 뱃살 들어간 게 실화냐? 이런 싶을 정도로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도 다가오니까 이거 왕창 먹고 크롭티 진짜 무조건 왕창 입을 거예요 그리고 바쁠 때는 그냥 이거 앰플채로 하나 가지고 나가가지고 물에 섞어 먹어서 그대로 마셔도 되거든요 약간 레몬창 했다 물 타먹는 맛이라서 그냥 진짜 이거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하나 먹는 거라서 간편해서 좋고 약간 일반적으로 먹는 그 다이어트 제품들과 다르게 이건 마시면서 먹는 거니까 훨씬 먹기도 좀 쉽고 하루에 하나 먹는 게 조금 아쉬운 맛? 그런 느낌을 느낄 정도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입맛이 아기 입맛이거든요 맛없는 거 진짜 못 먹는 아기 입맛인데 솔직히 이 제품이 먹어보기 전까지는 양맛 나는 레몬 맛이면 어떡하지? 아 좀 먹을 때 좀 거부감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완전 카페에서 판매하는 그런 레몬에이드 맛 그런 맛이어서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다이어트 온유 고민 중이라고 하면 이런 센티디엑스 강력 추천해요 이런 센티디엑스 강력 추천해요